한국국토정보공사 대진대학교는 5월 15일 오후 2시 실내체육관에서 상생대진2020 개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 연역 보고, 치사 및 축사, 표창 및 감사패 전달, 상생의 울림, 비전 선포식 20주년 기념 영상,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손경옥 이사장을 비롯해 이근영 총장, 정태수 이천수 전 총장, 예창근 경기도 부지사, 서정호 포천시장, 정성호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당선자, 최우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 등 내빈과 교수,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근영 총장은 인삿말에서 대진대학교가 권학한 지 20회가 되어 경기북부 대학교육의 중추를 담당하며, 성년을 맞이하여 진취적인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더불어 사는 상생의 몸짓으로 내딛는 힘찬 발걸음, 다함께 나아가는 상생의 힘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대진대학교의 힘찬 비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에게는 권신과 노력을 다하게 해주신 교수님 여러분,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힘을 받기지 않고 송실하게 응대해 주신 교육 직원 여러분의 수고 많으신 저를 위협한 모든 동무인 성원과 신원을 합쳐서 옆에서 지원하고 성원에 빌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린스와 로메호 위바이브 샷, 감사합니다. 대진대학교 학생과 교수님 여러분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주적인 역할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진대학교의 향생대학생대학생대학교의 성원, 화이팅! 파이팅! 반영 Ó 이날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축하 공연을 하얼빈 사범대학예술단, 대진대학교 동아리, 초대가수 2AM, 아이유가 출연해 개교 20주년 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대진대는 개교 20주년 행사로 14일 상생문화의 밤 행사에 이어 15일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16일 대음악회, 18일 국제학술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실내체육관 로비에서는 14일부터 대학 역사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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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꿈을 너의 꿈을 너무 고정하고 말아줘 너의 꿈을 너의 꿈을 더 나아가짐 너의 꿈을 내가 꿈을 너의 꿈을 너의 꿈을 너의 꿈을 없다고 하지 말아 내 꾸고 좋은 웃기 진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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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모두 운명을 다 보실까 Baby 그때마다 주변 아무것도 늦고 나 있잖아 그네 모든 곁에 있어 주겠니 죽을 수 없네 일별에 밖에 없다 첫날 맞은데 이 목소리밖에 없다 넌 모두 운명을 다 보실까 내 맘이 전체로 찢어진다 그네 모든 곁에 없었다 이만 받아주기 바리붑까 그네 모든 곁에 없었다 이만 받아주기 바리붓다 이만 받아주기 바리기가 오 이번엔 조금 더 좋아하고 감사합니다.